자 그림은 유동운동기의 정역운전의 미완성 회로도이다.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주회로 및 보조회로의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시오. 단 전자접촉기의 보조 A, B 접점에는 전자접촉기의 기호도 함께 표시하도록 한다. 자 조건을 잘 봐야겠죠. F는 정회전용, R은 역회전용 전자접촉기이다. 음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을 해줬고요. 정회전을 하다가 역회전을 하려면 전동기를 정지시키는 역회전을 시키도록 하고 역회전을 하다가 정회전을 하려면 전동기를 정지시키는 역회전을 시키도록 한다. 그렇죠. 우리가 정회전 중에 역회전이 되면 안되겠죠. 정회전 시의 정회전용 램프 W, 우리가 일반적으로 W 하면 화이트 램프고요. 역회전 시의 역회전용 램프가 Y, 일반적으로 Y는 옐로우 램프. 그렇다면 정회전은 화이트 램프, 역회전은 옐로우 램프고요. 정지시에는 역시나 그린 램프네요. 정지용 램프가 점등되도록 한다. 과부하 시에는 전동기가 정지되고 정회전용 램프와 역회전용 램프는 소등되며 그렇다면 과부하 시에는 일반적으로 열동기 증기가 달려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소등되고 정지시의 램프만 점등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스위치는 누르모튼 스위치 온용 두 개를 사용하고 전자열처끼의 A접점은 FA 한 개, RA 한 개, B접점은 FB 두 개, IB 두 개를 사용하도록 한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수험생분들 굉장히 좀 쉬운 문제네요. 왜요? 그렇죠. 바로 이 도면에서 우리가 도면을 다 그려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사항들이 다 그려져 있고 저희는 빈칸만 채우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항상 주회로를 놓치시면 안 되죠. 자 주회로에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가운데 선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상을 세 번째 상으로 이렇게 바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상을 첫 번째 상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수험생분들께서는 첫 번째 상을 고정해놓고 나머지로 이렇게 바꾸셔도 전혀 상관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접점들을 채우셔야 하는데 지금 도면에서 이 오프버튼이나 열동계정기 THR은 주어졌고 그럼 우리는 동작하는 버튼들이나 접점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이쪽에 항상 들어가는 거 우리 온 버튼.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온 버튼. 그리고 이 위치 뭐다? 자 소리 쳐보세요. 그렇죠. 바로 자기 유지 접점. 내 자기 자신을 유지시켜주는 접점. 각각 F와 R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아래쪽 여기는 항상 누구 위치? 기본적으로 인터롭 위치. 따라서 남의 거에 B접점. R의 B접점. 얘는 남의 거에 B접점. F의 B접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우리 어? 하고 끝내시면 안 된다는 거죠. F가 정회전이라고 했으니까 온의 정확한 명칭. 정회전용 온. 자 R이 역회전이라고 했으니까 역회전용 온. 이렇게 작성해 주신다는 거. 이것까지 완료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G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라도 하나라도 동작을 하면은 정회전이든 역회전이든 전동기가 돌기 시작하면은 그린 램프가 소등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정회전을 하든 역회전을 하든 하나라도 움직이면 회로가 끊기는 각각의 B접점을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완료가 되시는데 자 램프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으니까 저와 함께 램프에 관해서 조금만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완벽하게 이제 정지 표시 램프가 되겠죠. 각각의 B접점을 넣어줬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램프들이 다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단순히 전동기가 동작하는 동작 표시 등을 이렇게 만약에 만드세요 라고 했다면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쵸.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메인 회로가 있다면은 접점을요.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F와 지금 저 역회전 R이 있죠. 이 R을 이렇게 만들어서 두 개를 어떻게 그렇죠. 묶어서 병렬 연결해 놓으면은 쭉 해서 이 밑에 램프가 뭐다? 바로 운전이나 동작 표시 램프가 되겠죠. 왜? 정회전도 전동기는 움직이는 거고 역회전도 움직이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러한 램프를 만들 수 있다더라.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까요? 자 우리가 간혹 가다가 시험에서요. 선생님들. 어떤 게 있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아무 접점 없이 쭉 내려와서 램프와 그냥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쭉 내려와서 연결되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이러한 램프들의 특성은 뭐예요? 그렇죠. 전원이 들어오면은 바로 불이 들어오고 전원이 끊기게 되면은 불이 들어오지 않는 무슨 표시등? 바로 전원 표시등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순히 그냥 정역회로가 아닌 램프에 관해서도 조금 더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문제를 푸실 때 혹여나 약간의 변형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랬을 때도 램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대로 이렇게 잘 표현하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역변환 회로고요. 아래의 그림은 전동기의 정역운전 회로도의 1부분이다. 동작 설명과 미완성 도면을 이용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그렇다면은 사실 이 문제를 쓱 한번 아래를 보신 분들은 선생님 이거 위에 문제랑 다 똑같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약간씩 조금씩 다른 뉘앙스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항상 램프 같은 게 주어졌을 때 무조건적인 램프는 없습니다. 항상 문제에서 동작 설명 또는 주어진 조건에 맞는 램프를 꼭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는 계속적으로 온과 오프 이렇게 표현을 해왔어요. 그렇다면 정회전은 정온 역회전은 역온 오프도 만약에 두 개짜리라고 한다면 정오프, 역오프 이렇게 해놓으셨죠. 그런데 이번 문제는요. 명확하게 명칭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명칭에 맞게 써주셔야지 온, 오프라고 쓰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더라.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fb를 투입하면 전원을 인가하여 g등이 점등되도록 한다. 자, 누른 버튼 스위치 pb on 오, 이번에는 pb1이 정회전 on mcf 그러면은 이 말은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줬다는 거는 얘가 정회전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 당연히 g등은 소등되고 r등은 점등된다. 어, 그렇다면은 다시 얘가 뭐예요? 정회전용이라는 거예요. 자, 누른 버튼 스위치 pb0를 off하면 전동률은 정지한다. 한마디로 얘는 off 버튼이라는 거고요. 자, 누른 버튼 스위치 pb2 어, 얘는 역이라고 써있네요. 그렇다면 얘가 역회전용 한마디로 푸시 버튼이고요. 얘를 on하면 mcr이 여자대며 그렇다면 이번에는 얘가 뭐예요? 역 자, 이때 y등이 점등된대요. 그러면은 이 y등이 뭐예요? 바로 역회전 표시 램프가 되겠네요. 자, 과부하 시에는 열동계전기 thr이 동작되어 thr의 b접점이 개방되어 전동기는 정지된다. 자, 위와 같은 상황으로 동작되면 특이사항은 mcf나 mcr 어느 하나가 유지되면 나머지는 전동기가 정지 후 동작시켜 동작이 가능하다. 인터록이 걸려있다는 뜻이겠고요. mcf, mcr의 보조접점으로는 각각 a접점 1개, b접점 2개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어차피 그림 전체 틀은 매번 똑같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답안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답안을 보게 되시면 이제 어떤 게 나와요? 그쵸? 지금 이 주외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 보던 거니까 한번 연습을 또 한 번만 해보시고요. 자, 이쪽을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그쵸? 단순 off 버튼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왜? off 버튼을 pb0를 쓴다 그랬어요. 정지하는 버튼을 그리고 정회전용 버튼 같은 경우도 어떻게? 그쵸? 정회전 pb1을 썼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mcf라고 명확하게 주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정, 역 이런 걸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냥 간단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끝나고 그리고 앞선 문제들 우리 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r이라는 게 뭐 w 뭐 이렇게 주어졌었죠. 하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그대로의 명칭을 써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뭐 다를 건 없죠. 자, 그런데 이런 질문들 또 많이 하십니다. 어떤 거요? 선생님 이 문제를 봤더니 이 위치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렇죠? 지금 봤더니 이 위치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지금 이 라인 있죠? 이 라인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바로 아까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로 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떠냐? 이렇게 그리셔도 문제가 없고 이렇게 그려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바로 얘와 얘의 차이점을 두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언제 그런 차이점에 두는 문제가 있느냐? 지금 같은 경우야 동작 설명에 의해서는 똑같은 표현이 되겠지만 만약에 정회전 도중에 제가 여기다 써볼까요? 정회전 중 PB2를 누르면 이게 바로 키포인트죠. 만약에 이러한 조건이 들어온다면 정회전은 PB1에 MCF가 동작 중이면요. 자, 이쪽은 MCF의 B접점 때문에 얘는 동작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Y는 켜져요? 안 켜져요? 그렇죠. 지금같이 그려놓은 상태는 Y등이 반짝하고 불은 켜집니다. 뭐다? 얘는 동작하지 않지만 불은 켜진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문제 조건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런 것에 관해서 막 다뤘다 안 다뤘다 특별히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지금 문제 조건을 보시면요. MC 이걸 누르면 얘가 여자 되며 이때 점등들이 점등 되도록 하고 그리고 PB2를 누르면 그리고 얘가 정중돼서 이렇게 점등되지 이 도중에 누르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지금 정회전 걸고 정지 누르고 다시 역회전을 걸었습니다. 만약에 정회전 도중에 얘를 눌렀을 때 이러한 점등 램프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조건에서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전혀 되지 않는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앞에 문제와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얘 둘의 위치는 바뀌어도 된다 안 된다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그렇게 간단히 체크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원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